1. 마베, 도준, 프로바이씨 도착 일단은 지금 마베, 도준, 프로바이씨 도착하시고 저까지 도착했고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청소도구를 마베 씨랑 저랑 가이소에서 다 사왔고 여기 계단부터 해가지고 쭉 위까지 깔끔 따라시하게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젠 비포 애프터잖아요 도착해서 방송에 요미가 여기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여기는 담배꽁주 이런 잔바리들만 조금 치우면 될 것 같고 네 잔바리들 여기 치우고 이런건 메인이 아니죠 사실상 그리고 여기 이것도 뭔지 모르니까 이것도 치워야 될 것 같고 저거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올 때부터 있었고 한정기장이라네요 아 여기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책상들을 다 빼고 오늘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멤버들이 다 오기 때문에 책상 이거 다 빼고 여기 밑에 밑바닥부터 하나씩 다 닦아야 돼요 다 닦아야 될 것 같고 여기 앞에는 맨날 제가 치우고 갔는데 여기도 다 치워야 될 것 같고 조금 와... 와... 아... 뭐 못 믿으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철기 중대 멤버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대기하는 곳이고 제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맞습니까? 화장실은 이제 철구 독장님께서 매일같이 여기서 왁스 바로 담배 피우고 오줌 싸시는 곳입니다 여기... 아... 왜 이렇게 깨끗해지마신데 저기가 더 진짜 미쳐나왔습니다 예... 여기에서 저희가 오프라인 게임을 하는 곳입니다 대학대전이요? 대학... 여기가 대학대... 여기가 이제 대학대전에서 저희가 게임하는 곳입니다 그냥 PC방에서 한 72시간 정도 있으면 나오는 그림 그리고 여기 유통기간 지난 게 여기 몇 년짜리 있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좀 버려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뭐...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이거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이거 여기 안에 아마 바퀴벌레가 살아있어 여기 바퀴벌레... 아... 열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조금 밥 안 먹으신 분들이 간식 잠시 사놨습니다 먹으면서... 일단은 청소하기 전에 간식 먹으면서 얘기하고 학생들 오면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짜장면 탕수육 먹고 그 다음에 파퀴즈 응원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? 한다고 하니까 다들 원래 했었는데 부총장님 전화 오셨다고 하시네요 어... 잠깐만요 전화 끊겨가지고 다시 전화해볼게요 제가 왜요? 예! 너희 지금 원래 4시부터 다 켜서 청소하라고 했지? 예 지금 5시지? 네 2시간 동안 청소 끝날 수 있어? 어... 빤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3명 돌아와서 빨리 청소 시작해 예 알겠습니다 빽국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저 경기통에다 넣어가지고 버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진짜... 도준씨 등치가 진짜 크시네 도준씨 키가 몇이에요? 182요 와... 마베씨는요? 183이요 와 키가 왜 이렇게... 다 180 넘지 않나요 형님? 너는 안 넘어요 와... 182... 183... 왜 이렇게 가난한 거 높아? 한국은 170만 넘으면 돼요 막말로 어... 족장님 다 되셨습니다 어... 누군가요? 이게 청소하러 온 복장이 맞나요? 아 오늘도 생알이에요 생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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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 아주머니 오셨네요 청소 아주머니 리드해 주실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청소 아주머니가 약간 좀... 좀... 아니 아주머니가 좀 섹시하게 오셨네요 오늘 네... 네... 문담을 해가지고... 어... 그쵸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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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.. 오오... 손에 장갑 끼세요 바이러스 걸립니다 제가 썰 풀어드리자면 여기서 한 시간 잤는데 진등이 다 묻었어요 아... 제 왁부가 바이러스가 빼요 아...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시간 잤거든요 진등이 먹고 바위 눌렸어요 거짓말 안 됩니다 어... 이거 뭐죠? 한번 보여주세요 어... 어우... 어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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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포발 코치님 집 뭐할 코치님 오우 쉿 코치님 큰 찍어서 이거보단 낫겠다 반장님 오셨습니다 반장님 반장님 집 맛보셨어요 와 뭐야 한 번 퍼주고 이거 한 번 찍어서 한 번 주고 받았다니 이거 키보드 망가지는 거 아니겠지? 아 이제는 안 망가지는 거 진짜 존나 더러워요 지금 아주머니 PC방 알바 해보신 거예요? 몇 달 해봤어요? 이거 형님 이런 거 뭐죠? 어 어 이런 거 3M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여기 위에다 조금 올려놔야겠네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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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버려라 컴퓨터 죄송한데 제가 잔바리 같아 보여줘 몇 백만원짜리 형님들 일단은 야 저도 송송해라 송송해라 일단은 그러면 잔바리 여기다 놔두고 저도 잔바리 좀 치울게요 인정? 여보세요? 아 철바리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형님 그 소파 쪽에 예 사람들 좀 앉을 수 있게 그 상자 좀 필요 없는 거 다 치워라 아 형님 근데 이 옷 잔바리를 다 버려도 되나요? 네 버려도 돼 아니 여기에 그러면은 컴퓨터 부품들 빼고 뭐 그 다 된 거 싹 다 버릴까요 아예? 싹 다 버리지 말고 딱 보고 니가 방송에 필요 없는 부품이고 뭐 좀 약간 설득이 없다 그러면 뭐요?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소파 하나만 좀 확실하게 좀 치워놔라 예 족장님 뭐 하시나요?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여기 헬스 가야 돼 아 그놈의 헬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놈의 헬스 나도 왔다 벌리는 거 아니야? 뭐야 오늘 이쁘게 입었네? 나도만 하겠어 아 와 어떡해 프레쉬의 은혜이님이 별풍선 청구 개를 선물했습니다 포항 등장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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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터졌어 땅땅땅땅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토씨 네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말씀드릴까요? 뭐요 뭐요 뭐요? 이거 이거 맞나요 고준씨 예? 이게 오신거야 아 씹? 아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여주면 안 될 거 같은데 왜 오늘 오는 친구가 선물했던 건데 여기에 왜 있는 거니 잠시만 이거 좀 오래 있었던 거 같은데 언니요? 이거 내가 사준 거 왜 그래 네 마토야 그거 어떻게 가약해? 아 이거 그냥 내가 입어야겠다 우리 안녕 세탁을 어떻게 해? 우리 안녕 마토씨가 찐득이 다 묻어있어요 아 그래요? 왜냐하면 여기 안 닦은 지 오래가 안 닦은 지 오래가 안 닦은 거야 일단은 여기 바닥으로 마토씨가 지금 다 닦고 여기 책상 하나 저희가 뺀 다음에 좀 이따 먹방 할 때 여기 책상 두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마토씨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오늘 응원방석이잖아요 네 근데 응원방석 응원방석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응원방석 응원방석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뿌린씨는 뭐하십니까? 뿌린씨는 어제 멘탈은 좀 괜찮으십니까? 아 네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 아 또 전화 오셨네 예 족장님 아니 소름아 예 이런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?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지 않냐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 예 바닥을 닦으면 신발을 신어 형님 신발 신으면 다시 닦으러 더러우실 텐데 신발 다 벗으셔야 될 거 같아요 왜요? 예 예 다 예 양말 버려야겠다 아 양말 버린다 라고 하시네요 왜? 수발 쌤들 보여드릴게요 역시 이렇게 웃겨있잖아요 네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라고 진짜 퐁퐁이 돼버렸다 그러게 공우장갑까지 해가지고 빌드 돋자 청소부에 신랑감 1등이다 신랑감 1등 시끄럽다 슬리퍼 신으실 분들 신으세요 네 와 근데 소름 이거 누가 사왔어요? 뭐요? 여자 BJ들 발 사이즈 다 어떻게 하는 거죠? 그거까지 웃어 한다고? 전 알려둔 적이 없는데 분석을 어디까지 하는 거야 아니 분석을 수타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발 사이즈 분석을 해놨는데 마토씨 발 몇인데 2040? 저희가 눈대중 키에 맞춰서 이거 봐 내가 벌써 스킨 했다니까 아 무릎소리는 길었다 제발 몇이에요 이거는? 이제 스킨인 거 같던데 제발도 스킨인 거 같던데 제발도 스킨인 거 같던데 나 딱 맞아? 나 딱 맞아 와 됐다 언니 우리 몸빼머지 타러 가자 설마 이 쇼씨 뭐야? 딱 맞아 나 딱 맞아 나 딱 맞아 설마 이것도 설마 이거 맞으면 진짜 나 이거 맞으면 진짜 아아 취향 아닌가 봐요 아 쌤은 견제용인가 봐요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뭐 안 먹었는데요? 아니 아니 안 먹었습니다 저기 멤버 중에 불닭볶음에 20초 거닮에 안 되는 거 맛있어 주실게 뭐 뭐? 여기 멤버들 중에 불닭볶음에 20초 거닮에 맛있는 거 시켜 주실게 호주세요! 호주세요! 호주스!